오늘은 우울우울 계엄 특집 남성과 여성의 반응 차이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말하지만 이 영상에서 여당이 어쩌구 야당이 어쩌구 이런 이야기 할 생각 없고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점만 담백하게 말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계엄으로 계엄군이 국회의 창문을 깨고 국회 내부로 진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남초와 여초 모두에게 격렬한 반응을 가지고 오게 되었죠.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동덕여대가 대단하긴 대단하다. 무려 한 국가에서 계엄령까지 선포돼 특전사까지 출동했는데 창문 하나 깨지고 끝났거든. 근데 동덕여대는 100억 원어치 개작살을 내놨네라면서 계엄군은 창문만 깼는데 얘들은 학교를 작살냈다고 감탄하는 중이 남성들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방금 보여드린 커뮤니티는 따지자면 오른쪽에 가까운 방향을 보여주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왼쪽에 가까운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여드리죠. 동일한 글에 대해서 왼쪽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특전사가 아니라 똥덕 쿵쾅이들을 국회로 불렀다면 진짜 계엄 못 막았을 수도 있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특전사의 창문 깨는 건 아주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 가리지 않고 남성들의 반응은 하나의 방향으로 뭉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초 커뮤니티를 봐볼까요? 지금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서 돌입한 내용에 대해서 동덕여대 시위폭력적이라며 누구 돈으로 물어낼 거냐며 근데 계엄군이 국회 창문 깨부신 건 누구 돈으로 물어낼래? 라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동덕여대의 이슈를 계엄의 이슈로 묻을 판을 짜는 게 지금 그녀들입니다. 계엄군인들이 물어내자 일단 얼굴 까고 신상 깔아 국회 창문은 한 500억쯤 하는 것 같은데 cctv 돌려라 다 물어내라 시벌럼드라 복구 비용 100억쯤 나올 듯 누가 낼래? 라는 말을 하면서 동덕여대를 향한 공격에 많이 긁혔는지 동덕여대생들이 받은 공격을 그대로 똑같이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들 저 창문 천억이 많은 지인한테 물어봤음 이건 한 5천억 하면 될 것 같다. 얼굴 까고 500억 내놔라 500억짜리 창문 누구 돈으로 물어낼 거냐? 라는 소리를 하면서 국회 창문이 500억이라고 말하는 한국여자들이 보이시나요? 남성과 여성 간의 반응 차이가 정말 명확하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무려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고작 창문 깨기였습니다. 이거 창문 값 해봐야 진짜 많이 잡아도 한 몇 천만 원 나올까요? 동덕여대생들은 학교 장악한다고 다 두들겨 부수고 라카치라고 연병뽕짝 브루스를 땡긴 게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진지하게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본격적으로 동덕여대 배상 개지랄 했던 것처럼 남군인남들 국회 깨부순 거 배상 제대로 해야 한다. 남군인남 감옥 천어차. 국회 창문 깬 군인들 다 고소하자 동덕여대 학생들 시위한 거 재물손괴대 이응지을 일을 하더니 지들이 더하는 시발놈들. 이러면서 진지하게 창문을 깼다고 동덕여대와 계엄군을 동급으로 놓는 재밌는 지금 상황. 계엄의 밤이 서슬퍼렇게 흘러갔던 그때. 계엄군인은 국회를 떠날 때 시민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해야 하는 군인이 창문 몇 개 깬 걸 500억 물어내라 말하는 여초 커뮤니티들. 군인들을 싸잡아서 욕하고 신상을 까라고 협박하는 여초 커뮤니티들의 모습은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요? 동덕여대는 그 누구도 여대생들을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동덕여대를 깨부수고 라카치라라고 강요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동덕여대생들입니다. 하지만 계엄군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명령에 따라 수행을 했을 뿐이고 정말로 계엄군인들에게 국회 창문값을 물어내라 한다면 저는 기꺼이 후원에 참여할 생각이 있고 그건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다 싶어서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을 모욕하는 여초 커뮤니티의 행동에 대해 저는 계속해서 그녀들의 행동을 고발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엄이 올바른지 아닌지 저는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이 기회를 틈타 계엄을 통해 남성을 미워할 생각만 하는 여초 커뮤니티의 행동을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 저라도 말할 뿐인 거죠. 영상 마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추운 겨울나라 지키느라 고생 많으신 군인 여러분들 힘내세요. 모든 국민들이 여초 커뮤니티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